그런 말이 있잖아 조그리 겨야 베크조누 베크스웅구 혹시 장아 동환씨 이거 통역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방금 거절하겠습니다 발음이 이상했습니까 베크조누 베크스웅구 전 이걸 제대로 된 발음으로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네 그 타나카 상이 제 연락을 기다렸다고 저는 근데 연락처로 없는데 왜 제 연락을 기다렸죠? 아 다나카 연락처? 네 없는데 왜 제 연락을 기다렸죠? 요즘 뭐 연락처 안다고 연락하는 게 아니라 SNS DM도가 아아 방법은 많은데 사실은 다나카가 지금까지 많은 K-pop 메들린 코스카르르 나르요 그쵸 팝팝팝 팝우팝우 아아 아아 많습니다 그쵸 많죠 이렇게 다나카가 계속 부리는 이유는 연락오길 바라는 거거든 아티스트들이 고맙다떠까 기분 나쁘다떠까 뭐든 상관없어 아아 연락오기를 바라는 건데 단 한 번도 연락오길 바라는 거 아 그 다나카사 연락을 바라는 그분들의 노래를 부르시군요 아 소데스네 정말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아 좋아 그 가수분들 좋아해서 그 노래 자체가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아티스트가 너무 만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아아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부른 노래 중에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? 소데스네 소데스네 다크셀범은 아이스테루 저도 다나카사 아이스테루 아하하 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